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입니다. 오늘은 인도고무나무 이파리의 먼지를 좀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. 이파리를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습니다. 인도고무나무의 정화작용이 공기정화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반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위에도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있네요. 글자를 적으면 글자가 적힐 정도로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. 정화작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먼지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. 먼지를 분무기로 물로 제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. 먼지가 먼지도 물과 함께 다 사라질 것 같네요. 공기정화작용이 엄청 시원해 할 것 같습니다. 공기정화작용이 엄청 시원해 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잎이 한개도 새로 나왔습니다. 색깔을 보면 약간 연두연두가 됩니다. 마음까지 좀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. 뒤쪽으로도 이런 앨범을 includes 그리고 너네 이런 앨범에 그래서 빨라 또 안 안 기분 좋게 고무나무가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것 같네 예 이상으로 인도 고무나무 뭔지 제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 공기 정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